오오오... 와... 가야겠다, 저거 다 가네요 오오오... 여기네, 여기 코스터? 디테일 자체가 되게 이쁘네 옷이 야, 민트 가죽 십자, 근데? 잘 어울리네 진짜 예쁘다 전체적으로 느낌이 요즘 딸가리 같은 게 유행이 들어간다 내가 저 몸이 다 샀다 저기 있는 거야 안에 있고 위에 코트 입어도 예쁠 것 같아 한번 입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? 같이 입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봐봐 색깔이 다 잘 받으셔 이쁜데? 니트도? 니트가 너무 예쁘다 저 니트 예뻐요 되게 빨간색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인터뷰할 때는 초록색 니트를 입었는데 오늘은 빨간색 크리스마스라서 약간 의미 보여 좀 맞다 맞다 크리스마스 룩이네요 다 제 옷이에요 키가 안 크면 좀 입기 어려운 옷이긴 한데 맞아 우리 못 입겠다 저거 저거 살 때 못 입지 예쁘다 응 예쁜데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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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입을 것 같아 이거 하나 주세요 네 굿 굿 베리 굿 시원시원하네 귀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